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충청 전라권에 발표됐던 대설경보가 대부분 해제되거나 주의보로 하향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대본이 집계한 수도계량기 동판은 오전 11시 기준 210건, 수도관 동판은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파와 폭설로 인한 통제도 이어져 여객선은 38개 항로 46척의 운항이 중단됐으며 설악산과 내장산 등 6개 국립공원 91개 구간 등산로 출입이 금지됐습니다.